뭐하는 짓인지 진짜 왜 괜히 문짝을 딴다 해가지고 차라리 누군가 문짝 따는 사람 있으면 의뢰를 주고 갈구는 게 더 저 예전 할땐 하트나이프로 일일이 다 풀었는데 하트나이프로 저기 하다가 손 다치죠 손도 손에 적어놨네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속 터져요 솔직히 말하면 하트나이프는 피를 먹고 사는 마감이라서 내 피를 조금만 적선해주면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주는 하트나이프는 피를 먹고 사는 마감이라서 하트나이프는 피를 먹고 사는 마감이라서 터땀야 하트나이프는 저의 다른 가게 하트나이프는 Hepburn 하핀 하핀 긴 하핀 손에